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 다섯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부분은 을걸요 리을걸요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어떨 때 쓰냐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어 어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어 정확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은 건 뭐라고 하죠 예측 예측한다고 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정도의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어 만약에 이런걸 보죠 어 선생님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 한 서른 살 쯤 됐을걸요 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없죠 자 이 문법도 정말 쉬워요 오늘 배우는 문법 세가지는 정말 다 많이 쓰지만 정말 그렇게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문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까요 음 자 어 중국어의 꾸지 커너 어 허샹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뒤에 쓰구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자 동사와 형용사가 받침으로 끝날 때는 을걸요 이렇게 쓰고 자 어 어 어 어 어ント 주의 해야 돼요 물음표가 없지만, 뒷부분을 살짝 올려줘야 되는 거에요. 을걸요? 배고플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중국의 남쪽입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보통 중국 남쪽의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남쪽이라 아마 엄청 덥다. 덥다를 사용해서 을 거예요. 덥다를 을 거예요. 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나요? 어떻게 바꿔요? 덥을 거예요? 덥을 거예요? 덥을 거예요? 아니죠. 덥다. 비읍 탈락동사죠. 더울걸요? 더울걸요? 더울 거예요? 더울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남쪽에는 정말 구름이 많아요. 선생님은 구름 많은 걸 좋아합니다. 더울걸요? 하지만 더운 건 싫어해요. 다음. 술을 마시네요. 룸메이트 몇 시쯤 집에 와요? 룸메이트 몇 시쯤 집에 와요? 그래서 오늘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다. 늦다. 늦다를 을 걸요? 리을 걸요? 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나요? 늦을 걸요? 늦을 걸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 동아리 배웠죠? 한국 대학교에는 동아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길게 하지 않을게요. 동아리. 동아리 모임. 매번 매번 하죠. 거의 매일 해요. 동아리 모임. 늦을 걸요? 오늘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걸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짧죠? 자. 과 대표는 어떻게 신청해요? 과 대표는 어떻게 신청해요? 자, 여기서 과 대표. 자, 과 대표가 뭘까요?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는 반장이라고 해요. 반장. 그리고 학원도 반장이라고 하고. 자, 과 대표는 이겁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은 만약에 선생님이 나온 학과는 국제통상학과. 학과. 학과. 어떤 학과. 국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자, 과 대표. 자, 이거 대표는 타입이요. 보통 과 대표는 반장이랑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이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하지만 과 대표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과 대표에요. 대학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과 대표는. 과 대표는 어떻게 신청해요? 자, 보통 학기 초반에 1년 동안 과 대표를 할 사람을 뽑죠. 선생님도 대학교 4학년 때 과 대표를 해봤는데 정말 할 거 없어요. 4학년 때는 수업도 없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학기라서 사람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은 과 대표를 하면 돈을 줘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1년에. 그 정도 줍니다. 네. 자, 아마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다. 없다. 없을 걸요. 없을 걸요. 없을 걸요. 자, 여러분. 아마. 그리고 아마를 많이 쓰죠. 아마 혹은 아마도.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혹은 아마도를 같이 써주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는 뭘 배웠나요? 네. 을, 리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묘사할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다. 예쁠 뿐만 아니라 키도 크다. 혹은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하얗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죠. 뭐였죠? 까후 메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뜻.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을, 리을, 만하다. 네. 어떤 동작을 할 때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쓴다고 했죠. 그리고 방금 배웠던 을, 리을, 껄요. 을, 리을, 껄요. 자,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내가 추측하건대. 이렇다. 추측하는 그런 문법이었죠. 오늘 내용은 모두 다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문법들은 정말 좀 쉬워요. 우리가 예전에 1과부터 첫 번째 시간부터 7번째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내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좀 쉽죠. 그렇다고 쉽다고 그냥 복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한다고 선생님이 혼내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업하는 것을 수업하는 동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수고하셨고 우리 아홉 번째 시간에 다시 봐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